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 리포트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 11시 반이고요 3월 5일자 방송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에 오진석이고요 제 옆에는요 AM 송승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화요일날 방송을 오전에 하잖아요 요새 좀 걱정이 생겼습니다 AM 리포트 라이브만 하면은 그 전날 혹은 아침에 시세가 난리가 나요 맞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화요일날 하잖아요 전이 이제 월요일이죠 주복마감이 항상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주복마감 직후에 좀 변동성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주 초반에 사실 뭐 여러가지 이슈도 이슈지만 주가가 주 초반에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고 후반에는 좀 뭐 이제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AM 매니지먼트에서 발행하는 뒤에 보이시죠 AM 위클리 리포트가 월요일날 저희가 발행이 되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쓸 때도 고민이 많겠어요 이거 뭐 어차피 내일모레면 뒤집힐 거 뭔가 예측을 하기는 좀 그렇고 지난 시간을 좀 되짚어보는 식의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 보이는 게 요새 어때요? 어 뭐 위클리 리포트 같은 경우에 이제 어차피 지난주 전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주에 어떤 좀 이슈가 있을지 상황 체크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이거 말고도 저희가 데일리로 또 비트코인 시황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그런 추세를 가진 종목이 있다면 저희가 알트코인 분석도 지금 좀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상승장에 사실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잖아요 구독하라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AM 매니지먼트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나타77님 1등이신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77님 2.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7만 달러가 바로 앞이에요 엄청납니다 자 지금 코인마켓캡 화면을 보면서 현재 시황 어떤 상황인지 체크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한 8시 9시쯤에 6만 9천을 깨고 올라갈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내림세가 있는 모습인데 0.2%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6만 8천 270달러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 차트로 보면 업비트는 지금 9천 7백만 원을 지금 아침에 고가로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신고가 9천 7백만 원 딱 찍고 숫자 0000 맞춰서 그리고 바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 6백 6십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저는 이게 맞나 왜 어떤 게 무서우세요? 뭐냐면 작년에 11월 우리가 이제 ETF가 내년 1월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봤던 숫자들이 뭐 6천만 얼마 그렇죠 그러면서 1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도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1억 간다고 했는데 숫자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되게 현실성이 없다 맞아요 진짜 1억을 가는구나 저도 비트코인이 1억을 달성하면 어떨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제 근접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1억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꽤 할 법도 한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왠지 시장에서 혹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1억보다 훨씬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폭죽을 터뜨릴 타이밍을 다른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라는 신호를 좀 봤거든요 실제로 그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이거 개인들이 많이 검색하는 양인데 내전의 정고점 6만 8천 6만 9천 달러가 고점일 당시 2021년 11월 요쯤이죠 그때는 구글 트렌드 구글 검색량이 최고치를 찍고 시세도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억을 가고 6만 7천 달러 전고점 수준으로 왔지만 구글 트렌드의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개인들의 참여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매수세가 관심사가 높지 않다 그런 걸 보면은 이들이 구글 트렌드가 높아지는 시기가 또 오면은 모두가 포모가 오는 시기가 오면 엄청 또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시작부터 예언하고 하나 갈게요 어디쯤 갈까요 어디쯤 가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은 송중재널리스트 전에 우리 이제 블록팩스타 나오셔가지고 8만 6천 달러였나요? 8만 2천 달러 8만 2천 달러 그 정도 예상하셨는데 유효한가요? 그쵸 8만 2천 달러는 최소한의 타겟이고요 미니메 최소한 최소한의 타겟이고 저는 근데 충분히 그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이제 중요한 게 뭐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8만 2천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으로 가면은 그때는 진짜 엄청난 추가적인 폭등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자리가 달러로 앞자리가 7인 것부터 비트코인은 경험한 점이 없죠 그쵸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예측불가 우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네 그쵸 뭔가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한 바가 없으니 그쵸 사실은 최대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홀딩 하면서 쥐고 가고 좀 꺾이는 패턴이 나온다거나 이런 걸 잘 캐치를 해야죠 좋습니다 8만 2천 달러를 12월달에 말씀하셨는데 미니멈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거 매주 화요일날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코인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이 3,600달러 돌파했고요 하루 사이에 3.66% 7일 동안에는 11.8% 올라서 엄청 큰 폭은 아니나 퍼센티 자체는 10% 이상 일주일 동안 올랐다 그래서 곧 4천 달러를 넘을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오늘 차트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가 지난주에는 고용비의 내널리스트가 나오셔서 그 당시에 불과 일주일 전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111달러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그런데 지금 19달러 올라서 130달러인데 그때 말씀하신 게 130에서 140의 저항선이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으니 여기를 뚫어야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딱 130달러에서 솔라나가 묶여 있습니다 며칠째 박스를 뚫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차트로 잠시 뒤에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대망의 리플 리플이 웬일입니까? 5% 올랐습니다 네 리플도 드디어 좀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느끼고 움직이는 친구예요? 아니면 뭐 호재가 있거나 뭐 그런 거예요? 항상 리플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따가 이제 차트로 확인을 선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리플이 XRP가 일주일 동안 18.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가격대가 0.66달러의 리플 XRP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만 해도 앞자리가 5였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리플도 지금 움직임이 무빙치는 모습이 슬슬 보인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 미룰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만 더 보자면 저희 현성PD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시바이노는 지난주에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주목코인으로 딱 집었는데 밑에 보시면 알겠죠? 일주일 동안 320% 올랐습니다 지금 가디영빈 고영빈 애널리스트가 지난주에 주목하라 이랬는데 그날로부터 오늘 일주일인데 320%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다음 주에 본인이 풀매수한 거 아닌지 다음 주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숫자 자체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숫자가 작아서 가볍다 그래서 막 들어가기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되면은 이따가 요 두 코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잠깐 볼 텐데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웹사이트에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또 사겠다 비트코인 매수병이 또 도졌습니다 이게 아마도 ETF가 막대한 양을 자금이 들어오면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모가 왔다 내가 이 바닥의 왕이었는데 ETF 이것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막대하게 사고 있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역전 당하지 않았나요? 역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 상장 기업으로서는 최대인데 지금 숫자를 좀 뭔가를 맞추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지금 미소 보이시죠? 지금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미소를 띄고 있는데 어찌됐든 전환사체를 발행을 해서 이 돈으로 비트를 사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포모의 원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포모가 온 원인을 보면요 이게 어제자 마감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자 마감인데 ETF가 벌써 4.5%가 넘는 비트코인 100만 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 중에 상당수가 물론 기존의 비트를 갖고 있던 그레이 스케일 물량도 있겠지만 지난주의 퍼센티지를 봤을 때 이 ETF가 4.23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지금 이렇게 튄 거예요 미친 듯이 사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숫자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공개된 엔티티 주체들 중에 가장 많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정부도 있고 퍼블릭 컴퍼니 상장사도 있고 프라이빗 컴퍼니도 있고 체골업체도 있지만 지금 퍼블릭 컴퍼니가 1.3%잖아요 이 중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저 끝에 보시면 0.9% 갖고 있는데 포모가 올만하죠 내가 1%를 못 가졌는데 ETF 이것들이 4.5%를 벌써 가졌어 근데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 좀 무서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지성으로 사는 느낌인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6만 5천 불 이상에서 사겠다고 나선 것 이것이 맞느냐 이거는 차트로 역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보기 전에 가장 큰 원인은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예요? 근데 사실 저항이 없죠 ETF로 인한 수요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누가 매도를 하지를 않으니까 사실 매도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으로 봐서 그냥 사는 대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건 사실 9000 우리나라 한화로 9600, 9700이면 솔직히 매도할 만하거든요 그렇죠 상징적인 가격대에 근접했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수익을 볼 만큼 본 사람이 많죠 지금 아마 두 자릿수 수익률은 어지간히 작년 말쯤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갖고 있을 텐데 팔만 하지 않나요? 왜 안 팔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순식간에 올랐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순식간에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당연히 저희도 지금 뽀모가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홀딩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 이제 정고점까지 다 근접을 했는데 정고점 뚫겠지 근데 뭐 팔 이유가 없죠 그렇구나 팔 이유가 없다 물론 저는 지난주에 고용빈 애널리스트의 말을 듣고 5만 7천 달러에서 상당량은 아니지나 약간의 익절을 하였으나 그런 상황이 됐다 믿음이 부족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팽배하다 그래서 반감기와 금리 인하라는 시즌을 앞두고 많이들 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나오는 리포트를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잡설이 좀 긴 것 같아서 바로 차트로 점프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제 고용보고서고요 자 차트 볼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이 다 됐는데 이렇게 장대봉이 또 솟아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주봉 차트이고요 이제 약간 일봉이나 시간봉 차트로 보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어요 저항대가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시고 혹은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텐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차트에 그냥 보시는 대로 지금 이게 저항대라는 거는 과거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캔들 네 앞에 쪽에 네 어느 정도 그래도 횡보를 하는 이렇게 가로로 횡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걸 저항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금박김들이 계속 있고 올랐다가 그냥 슉 내리는 되게 쉽게 올랐다가 쉽게 내리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항의 역할을 크게 하지를 못해요 네 왜냐면 수직까지 올랐다가 내렸으니까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크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쉽게 쉽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과거에 정말 중요한 저항대라고 봤던 게 이 위치라고 있잖아요 표시를 해드리자면은 이 정도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때는 저항대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었죠 왜냐면은 크게 횡보를 했었으니까 네 뭉텅이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돌파한 순간 이때 이걸 보면은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그냥 슉 올랐다 슉 내렸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려있을만한 그렇게 막 강하게 물려있을만한 그런 매도벽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쉽게 또 오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고까지 왔잖아요 6만 9천 달러 지금 정말 이만큼 끄트머리에 하나 남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이제 뭐 아직 돌파는 안 했지만 거의 근접은 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상 돌파가 된다고 봐야죠 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시점입니다 전고점의 차트를 보시면은 뭐 저희가 2011, 21년부터 차트를 본 건 아니지만 곡기에서 저기 써있는 차트를 보자면 고점을 찍었던 저 피래침 같은 저 봉은 상당히 얇고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승장에서의 장대봉의 힘에 비해서 미약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전고점은 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돌파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좀 예상을 좀 하거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며칠 안에는 그걸 좀 생각을 해야 사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체로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주셔야 돼요 오늘 어려운 건가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다른 분석을 가져왔는데 아 좋아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냥 반감기 기반으로 한 분석들이고 그리고 항상 과거에 있던 상승장 때마다 보여왔던 패턴들 수익률 측면이랑 기간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8만 2천 한 4백 달러 정도를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거 상승장을 비교했을 때 이 오르는 폭이 계속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추세 기울기가 완화되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 가속 추세 완전 가파르게 올랐다가 점점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더 이때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완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이 수익률이 감소되는 이 부분 폭 지금은 이거를 이제 한 80% 79.52%로 이제 대입을 했을 때 8만 2천 4백 달러 정도가 이제까지 패턴의 목표값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 8만 2천 4백 달러를 돌파를 한다는 거는 이 패턴을 이제 깨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아예 다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한다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8만 2천 4백 달러가 돌파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다시 이런 가속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지 않은 길이라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추세 기울기가 점점 완화된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얘가 점점 이제 이거를 들어올리기 위한 전체적인 그런 어떤 힘 어떤 다음 방향성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수렴을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다음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수렴을 하는 거고 그만큼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건데 이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추세 기울기 자체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점점 그 전에 과거에는 크게 크게 변동성이 더 크게 올랐는데 그만큼 이제 좀 점점점 적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는 이제 수렴 끝단까지 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곡을 나타내기 위한 또 다른 이제 변곡점인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제가 여기 이제 다 표시를 해놨지만 네 보이진 않습니다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게 상승이 낮아지거나 매수세가 준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하나의 변곡점으로 수렴을 해가면서 힘이 응축되어가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다 네 다음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가 가장 제일 높게 올랐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그런 행보를 보면은 이때가 이제 2017년 정도 18년 넘어가는 그 정도에서 비트코인이 CME 그룹 비트코인 선물 상장을 하게 됐죠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 CME 선물 상장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암호화폐 거래 수요가 급증했다 이게 이 선물 상장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이랬다는 거는 이제 이때 시점부터 사실상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이 시장 자체가 하나의 투자 자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게 네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졌던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가 2017년도 말쯤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보면은 벡트 이때 이게 되게 유명했어요 벡트 유명했죠 네 벡트 비트코인 선물 ETF 비트코인 선물 ETF도 이때 승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의미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대구권 편입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까지 승인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시장 투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ETF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관 수요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은 지금 여러가지 바뀐 상황들로 봤을 때 8만 2천 4백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수렴에 대한 결과값이 결국에는 상방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뭐 ETF 매수세라든지 반감기를 앞둔 측면에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일종의 화를 푼 분출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뭐 단순히 차트도 차트지만 여러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센티멘트도 그렇고 ETF나 이런 것들 뭐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들어올 수요들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각국 나라들에서 또 암호화폐 이제 화폐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들도 또 급증을 또 하겠죠 네 그런 이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새로운 영역 8만 2천 4백 달러를 넘기는 순간 이제 다시 얘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다시 과거에 이때 엄청난 가속 추세를 형성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그것도 비교를 했잖아요 금 ETF가 승인되고 나서 한 400% 이상이 크게 올랐다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영역에 진입을 하는 순간 얘는 그 금 ETF처럼 또 정말 엄청난 폭등의 추세를 만들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비트세이빙을 운영하는 업루트 컴퍼니의 이장우 대표랑 녹화를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금 ETF의 절반 수준까지 벌써 비트코인 ETF의 유입액이 따라왔다 금 ETF가 그렇게 크고 먼저 했던 선배님인데 물론 시총은 금이 훨씬 압도적이지만 금 ETF의 유입액에 벌써 비트코인이 따라왔다는 걸 보면은 매수세와 거기에 대한 이제 기관들의 신뢰가 상당히 쌓이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개인 플레이어들 일부 고래들의 플레이어로 만들어졌던 고점의 시장들보다 훨씬 지지선이 견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네 충분히 여러 가지로 이제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저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대응을 어차피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봐도 우리는 진입을 하거나 사고 팔고 할 때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매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은 20% 이상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은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왜 그래 이러겠지요 그쵸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20% 하락하잖아요 제가 예상하는데 알트코인은 40% 이상 하락할 거예요 그러겠죠 이제는 진짜 끝이다 이러겠죠 그쵸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많이 들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알트코인 너무나 좋으니까 특히 한국인들은 그게 심하고 제가 주말에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게 트레이딩을 그때 주말에도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오르다가 잠깐 일시적으로 한 몇 분 만에 이게 알트코인이 조정이 한번 왔었거든요 마이너스 10%가 몇 분 만에 한번 쭉 내리다가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일시적인 조정인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은 한 10%가 그냥 순식간에 쭉 내렸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나는 정말 장기적인 투자자가 될 거라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죠 내가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10% 20% 내려도 나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는 자금이야 라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필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너무 오른다고 해서 사실 뽀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일시적인 조정 때려버리면 그리고 지금 반감기가 다 다가왔잖아요 이제 4월 이제 50일 깨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에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반감기 전이나 또는 후 전후로 일시적인 조정은 항상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해요 아니 이게 조정이 반감기 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이게 진짜 올 것이냐 오면은 얼마나 큰 폭으로 올 것이냐 저는 근데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게 반감기 패턴이라는 거를 없애도 없애도 어차피 제가 항상 말했듯이 계속 오르는 거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번씩 일시적인 조정도 좀 필요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그냥 단순히 상승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 큰 프레임을 보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조정 폭이 제가 한 번 봤는데 최소 20%에서 정말 많게는 한 40%까지도 열어놔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결국에는 그렇게 조정이 와도 다시 올라요 오르는데 그거 잘 버텨야죠 일단은 차트로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지받자님이 초반에 써놓으신 멘트가 코멘트가 이제 비트코인 돌파하면 6만 9천 달러 위인데 저항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지금 상방에 뚫려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기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추세 추종 기법이라고 해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그냥 계속 유리한 포지션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유리한 포지션으로 끌고 간다는 건 뭐 산다는 거예요 매수 포지션 위주로만 한다는 거죠 매수 위주로 한다고 그렇죠 매수 위주 포지션으로만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물량을 들고 있다면 그냥 계속 계속 홀딩을 하는 거죠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기준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시그널 뭐 추세 패턴 어떤 보조 지표 이런 것들 많이 봐야겠지만 단순히 이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요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봉에서 EMA 지수 이동 평균선을 30일 60일 90일 세팅을 해놓고 지금 저기 장대봉 밑에 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색깔선 3개예요 30일 60일 90일 선이거든요 요거 그냥 세팅을 하고 주가가 2평선 밑으로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홀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3개 중에 일단은 그 밑 최하단으로 떨어지지만 91선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홀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얘가 이탈이 얘가 여기서 될 거라면은 지금 얘가 여기서 정말 장대음봉으로 해가지고 91선을 한 번에 이탈되긴 힘들어요 세상 멸망인데 그럼 예전에 뭐 코로나 빔과 같은 그립도 막 고따빔 이런 건데 근데 심지어 코로나 빔 때도 그렇게는 안 내렸어요 어느 정도 고점 패턴을 만들고 내리기 계단식으로 내리기 시작하면서 내리는 과정에서 팍 내린 거지 지금 상승하고 있으면 팍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과거에 상승장 있잖아요 이때 20년도 상승장 이때를 참고해서 보면은 자 올라갑니다 이 30일, 60일, 91선 그대로 지금처럼 정배열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주가가 위로 있고 이거 빠지기 전까지 계속 홀딩하면 돼요 계속 홀딩하면 되고 한 번 조정 오려고 하다가 다시 밟고 올라갔고 안 빠지잖아요 여기 조정은 왔지만 91선 위로는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평선도 2평선도 다 정배열로 잘 유지되고 있고요 유지되다가 얘가 이제 여기서 빠졌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아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주의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패턴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좀 수익 실환을 좀 가져가자 했어요 반등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봤자 품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미 팔았어도 어느 정도 지금 뭐 다는 안 팔았으니까 나머지 물량 들고 있겠죠 한참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이 저점에다 잇절로스를 걸어놓을 거 아니에요 여때가 주의 리스크 기준선이니까 근데 결국엔 다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우린 이제 잇절로스가 걸렸어요 아 내 기준선을 마지노선을 이탈했네 팔아야겠다 팔고 다시 안정화될 때 보자 이때 그냥 적어도 리스크 관리했으면은 이런 하락 다 피했죠 그렇죠 풀매도 때리고 기다렸어도 그래도 나는 여유가 좀 있었네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했는데 아직 정배열도 안 됐죠 주가가 2평선 위로는 올라왔는데 이때는 엉망이었네요 네 막 이렇게 꼬이잖아요 이때도 관심 꺼요 관심 끄고 관심 끄고 관심 껐다가 정배열로 이렇게 딱 전환이 됐죠 그리고 장때 한 번 딱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 다시 사보는 거 2평선이 다시 안정적이게 정배열 됐네 세상에 약간 정리가 됐어 네 그죠 됐네 그럼 한번 사보자 손자란 어디로 잡아? 왜 2평선이 이탈하는 걸로 잡낸 거야 또 사봐 그리고 또 올라 이탈 되기 전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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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이탈이 됐어요 그럼 이때 다시 이탈 됐네 조심하자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머리 꼭대기에서 입절하면 못해요 대신에 우리가 안정적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러고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 이후에 이 정도에 하락 다 그냥 안 사야죠 안 사야죠 이때도 안 사야죠 안 사야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샀을까 적어도 이때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한 80% 정도 되는 하락에서 피할 수 있는 계속 관망하는 거죠 관망하고 관망해 관망해 사지마 관망해 지금 다시 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때도 살짝 이탈하려고 했지만 지켜줬잖아요 지금 기영이 머리가 또 그려지고 있는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폭등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이 지금 폭격차가 엄청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간에 이게 꺾이긴 힘들어요 추세가 어느 정도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주가하고 붙어야 돼요 붙고 나서 수직인데 수직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붙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감기 전으로 조정이 온다라고 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이평선과 붙는 과정에서의 조정인 거죠 네 테스트를 한번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보면은 이때도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면은 한 30%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는데도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더 올랐다 더 올랐거나 하면 여기서 그냥 조정이 온다 한 31선 이평선만 테스트해도 20% 하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장기적인 그런 대응을 할 거면 그냥 이평선 이 기준대로만 보고 51선이 이탈이 안 되면 홀딩 계속 해보는 거죠 이평선이 엉망으로 꼬이지 않는 한 엄청 이탈이 되지 않는 한 우상향할 힘을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일단은 한번 테스트 조정을 가질 수 있다 그 폭은 20에서 30%고 제가 방금 전에 머릿속에서 잠깐 계산해보니까 7만에서 30% 조정하면 4만 9천 불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한번 왔을 때 그때 사신다는 분도 지금 많은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질문이 그럼 매도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저항대가 어딜까요?인데 사실 이제 저항을 우리가 어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찾으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네 그냥 우리는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저항대가 어디든지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항대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게 답이죠 현재로서는 뭐 그렇다 지금 비트코인이 6만 8천 대 초반에서 6만 7천 대까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1% 내외의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하기도 아까울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또 울어요 방송만 하면 눈물을 감격스러워 이렇게 흘리시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차트 보는 방법 왜 진작 안 알려줬어요?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차트 보기 되게 뭐랄까 두려워하시고 이걸 내가 잘못 보고 혹은 잘못 본 걸로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클까봐 함부로 못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살짝 홍보 한번 살짝 하자면 네프콘 저희의 강의 있잖아요 차트 기본적인 이런 강의 요구 방금까지 한 거 포함해서 그것도 다 그냥 올려놨어요 그래서 구독하시면은 돈 내야 돼요? 그냥 추가 결제가 없어요 그냥 저희 구독하시면은 다 오픈됐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한 달짜리 무료 쿠폰을 저희가 받은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 설명란에다가 이따가 써놓을 테니까 방송 보시고 정말 관심 있다 한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AM 매니지먼트 찾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죠? 감사합니다 네 정리했습니다 자 김태기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자 지금 수준에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우상향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기대되는 순간이고 그러면은 요거는 물어보고 가야겠다 여태까지 한 말에 반복이 반복인데 그럼 지금 사도 돼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대신에 그건 있죠 장투 목적이면은 전 지금부터 모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투의 목적은 기간을 얼마나 본다는 거예요? 기간은 뭐 한 내년까지 봐야죠 차트 보시는 분들이 말하는 장기와 단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장단기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트레이더마도 다를 거라서 장투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가져가야 장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어차피 우리가 장투하는 목적이나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가 비트코인 많이 오른 만큼 얘가 더 크게 오르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니까 조정도 그만큼 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열어둬야 돼요 10% 20% 비트코인이 내려도 나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내려도 나는 물타기 하거나 추매할 수 있어 그때 난 그냥 추매할 거라고 생각해 하면은 전 지금부터 그냥 모아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7만에 다 됐지만 장투 1년 이상을 보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서 저희와 함께 대응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도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블록미디어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사실 간밤에 어제 크게 올랐잖아요 어제는 또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오늘 이제 나와가지고 단기 어떤 손익비 좋은 자리를 아 잡아놨었어? 잡아놨어 차단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단기 손익비 좋은 자리는 그냥 여기였어요 어제 기준이에요? 네 어제 기준은 그냥 한 6만 달러였어요 아 손익비 여기가 가성비가 좋다 팔기에 네 왜냐면은 그냥 지금 보시면 단기 주유지 6만 달러로 딱 해놨는데 여기가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네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여기서 횡보하고 있었을 때 6만 달러까지 한 3%, 4%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많이 오른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단기로 손익비 좋은 자리가 한 번씩 나와요 그럼 우린 여기서 그냥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진입을 하면 되는데 한번 수익 보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진입한다는 거는 우리가 스탑 로스를 어디에다 잡지 하는 건 좀 애매해요 스탑 로스에 뭐요? 네 손절 너무 어려운 말을 쓰지 마시고 손절가 손절가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해졌잖아요 되게 아쉽죠 근데 너무 높아졌어 고점 위에다 너무 높아져가지고 여기서는 고점을 뚫고 나서 휩스 형태로 한 번 조정을 주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경험상 이제까지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경험상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돌파하고 나서 그대로 쭉 치고 엄청 크게 오르는 것보다는 위로 크게 오르지만 휩스 형태로 윗골이 만들고 한 번 단기적으로 조정은 줄 것 같아서 최소한 그 정도 움직임은 기다렸다가 좀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저기 손익비를 계산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자리 6만은 일단 기억은 한 번 해놓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만약에 이제 얘가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6만 달러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6만 달러가 다시 또 손절가가 되는 거죠 느낌이 뭐 느낌이에요 네 6만 3천 선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근래 들어서 처음 어제랑 그제 봤어요 근데 요즘 추세상으로 이렇게 비슷한 가격대에서 횡보를 잘 안 했었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여기서 이제 뭔가 저항을 만들었다는 것은 고 위아래 포인트가 생겼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만 달러가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갔는데 최고점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만나벼 하고 한 번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상을 찍고 그렇죠 여기 경치 좋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한 6만 3천까지는 또 한 번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때 되면은 매수하는 건 어때요?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솔직히 손이 안 가고 근데 이게 단기적인 접근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단기 접근은 좀 더 리스크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고점을 새로운 신고점을 만들고 내려왔을 그 내려오는 패턴 그 추세 형태를 보고 아 이게 여기서 다시 6만 달러 손절가를 잡고 시도를 해봐도 되겠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려오는 형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면은 아 이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는데? 라고 열어놔야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자리가 나오면은 예고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되게 아우 경치 좋았어 다시 가야지 하고 살짝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잘못 내려와서 눈 사태가 나면 이게 그때 다시 봐야 된다 그 점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물론 차트를 매일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주에도 말씀해 주시고 인 매니지먼트 리포트도 많이 봐주세요 좋습니다 피트콘 이렇게 가면 될 거 같고 이더리움을 좀 볼게요 비교해 주시고 피트콘 이렇게 가면 될 거 같고 비교해 주시고 비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